안녕? 난 비쪼기야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네 얘기를 들려줘 네? 내 질문에 50초 안에 대답해줘 너는 누구니? 저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온 탁도입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? 저는 귀여워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야? 귀신이에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? 반점의 역입니다 너랑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줘 저랑 이야기하러 와주세요 스타크릴 따님 저를 꽃 뽑아주세요 저는